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멘. 네, 어떤 학생들이요. 수학과 교수님께 인생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제 좀 한참 생각을 해보았어요. 생각을 한 이후에 칠판에다가 그 공식을 적었습니다. 어떻게 적었냐면 G 플러스 J 플러스 H 있고 L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생각이 되십니까? 유추가 되십니까? G는 God, 하나님이고요. J는 Job, 일입니다. 일. 그리고 H는 Happiness.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삶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해야 할 일을 알고 그것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네. 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크리스찬 뷰로 바라본다면 아까 이쪽에서 조금 눈치 빠르신 분은 말씀하셨는데요. G는 God, 그리고 J는 Jesus, 그리고 H는 Holy Spirit.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의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기치 않은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므로 말미암아서 힘들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때로는 사업이 코너에 물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자녀들은 내 말에 순종도 잘 안 해주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잘 키워지지 않을 때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이러한 위기들은 분명하진 않지만 반드시 이 위기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의 목소리가 이 마이크를 거쳐서 스피커를 통해 크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위기는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라라는 큰 스피커에서 들리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 속에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나 또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통 놀이 중에 팽이치기 아시나요? 팽이돌리기? 어린 아이들이 많이 팽이를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팽이를 돌릴 때 보면 처음에 돌렸을 때는 힘있게 잘 돌아갑니다. 중심축을 딱 지지해서 잘 돌아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그재그로 밑에 중심이 흔들리죠. 그때 팽이체를 가지고 팽이를 치기 시작하면 팽이는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회전력을 얻고 중심을 잡고 바르게 돌아가게 됩니다. 팽이를 오래 돌리게 할 때 보면 옆에서 사람이 열심히 팽이를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있는 삶의 위기, 어려운 순간, 그 순간에 분명히 저희들을 바르게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한 땅으로 인도해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열 가지의 그 기적을 통해서 애국 사람들의 손길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정말 첫 발을 내딛고 다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먼저 홍해를 만나게 되었어요. 홍해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분문 내용 보니까 많은 말들을 합니다. 처음에 애국을 떠날 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부자유스럽게 살았고 억압당하고 또 우상을 숭배해야만 했던 이러한 모든 순간들을 내려놓고 나간다고 했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또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를 잘 인도하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한참을 가다가 홍해를 만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저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자신들과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다가 홍해를 만났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이 위기의 순간에 갖는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났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국 군대가 자신들의 뒤에 따라오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두려워한 이유는 자신들에게는 어떤 군사적인 능력이 없었고 바로의 군대가 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희들의 문제를 평안 가운데 행복한 길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위기는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로 말면 아마 본인들이 끝장나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리라라고 다짐하면서 달려오는 애국군대가 오히려 끝장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처해 있는 그 위기로 인해서 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위기가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얽매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이 저희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분명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농부의 당나귀가 마른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고민이 되었어요. 이 나귀를 꺼내자니 너무 힘들 것 같고 어차피 우물은 말라있기 때문에 이 우물을 그냥 흙으로 메꿔버려야겠다 그러면서 나귀도 묻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열심히 삽질을 해서 흙을 퍼서 넣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은 당나귀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큰 위기 상황입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해서 만약에 당나귀가 떨어지는 흙을 맞고 몸을 바닥에 누워서 있었다면 분명히 매장돼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나귀는 흙이 한 삽 한 삽 던져질 때마다 그 흙을 밟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퍼 넣은 흙이 당나귀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나귀를 살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고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을 얽매이고 억누르는 것 같고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저희들에게 던져지는 그 흙들을 밟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밟고 일어서면 일어설수록 저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믿음을 잃고 두려워하면요 그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나니 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해서 안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가 저희들을 삼키려고 할지라도 깨어있으면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다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 읽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할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에베소서 5장 말씀에는요 전신갑주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성령의 검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있는 어려움들은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들고 종교를 믿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에 두려워합니다. 라고 신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물질을 두려워하고 지위를 두려워하고 사회적 환경이나 모습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신경 안 쓰고요. 나만 잘하면 잘 되면 되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쾌락을 쫓아 내 즐거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 물질이라면 그 물질이 없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위에서 내려올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이 세상의 것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쳐요. 오늘 본문 앞에 1절, 2절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진을 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도 또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결코 실수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위기의 상황을 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18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마이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마이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잘못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게 된 것은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국사람들에게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이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사람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입니다. 바로는 왕이지만 또 그 나라의 신도 되는 거예요. 왕의 그 바로의 권위에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만천하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알리시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조금 어려운 일도 주시고 위기의 순간도 주시는데 그때 저희가 불평불만하면서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는 신세한탄을 한다거나 또 환경을 바라보면서 비관한다거나 이러한 자세는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입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불만의 말이 많이 나오면 그 불평불만의 말로 인해서 더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저도 때로는 불평스러운 일이 있어서 불평을 하다 보면요. 그 불평의 말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한 3에서 5 정도의 지수만큼 불만스러웠는데 불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10 정도로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 말이 다시 저희들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가장 위대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단을 대적할 때 무엇으로 말씀을 선포합니까?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입술에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죄들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말로 짓는 죄는 사함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보사 3장 2절에는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람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그리고 그 이어서 말씀하시는 3절과 4절을 이 시간 저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을 잘하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입을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려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저희들도 말을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 배의 키가 있어서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것처럼 저희가 하는 이 말로 인해서 저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찾는 비중이 아주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잘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을 잘 골라야 돼요. 불평불만의 말, 부정적인 말을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이런 말을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변화시키려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자리잡고 있으면 결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부드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은혜의 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스 5장 26절에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휘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의 통제하에 우리의 입이 더 건전해지고 은혜스러워지고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있는 불평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신다면 불평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불평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평을 하면서요. 하는 행동이 애급 생활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애급을 나올 때는 하나님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분명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순간을 당하니까 그 뒤를 바라보면서 예전에 애급에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을 텐데 조금 주인의 일은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불만하는 소리 보십시오. 너희들이 지금 애급에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왔냐? 그냥 우리가 그냥 평안히 살다가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어렵게 이 자리까지 나오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바로가 명령을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죽이고 있었어요. 모세도 그 가운데서 건짐을 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지금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 삶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지금 그때의 삶이 더 좋은데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서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라고 지금 원망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망을 듣고 있는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도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니 지금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도 왜 이들이 이런 불만을 가지고 왜 이런 원망을 할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휴 너희들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이 원망을 들이면서 13절과 14절 말씀에 가만히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그 바로 군대를 보고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원망만 하고 불평불만 안 하고 떠들고만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애국을 향해서 다시 달려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항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산 쪽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산에 잘 숨으면 나를 못 찾겠지. 또 어떤 사람은 홍해로 달려들어가면서 내가 헤엄쳐서 건너면 되겠지. 분명히 이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서 왔다갔다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애국과의 이 전쟁을 결국엔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싸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모든 애국 군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영원히 보지 않게 할 것이다. 영원히 너희들이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손수 나가셔서 앞장서셔서 물리쳐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을 하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사람을 치는도다.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일까요? 애국의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열심히 의기양양에서 뛰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봤지만 결코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 지금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싼다. 애국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도 전에 이방 민족이었던 애국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그 힘을 지금 선포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지금 이 상황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땅에 정당권 두 명을 보냈을 때도 라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자신이 들었던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숨겨주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와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도갑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영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식으로 접해듣고 이스라엘 너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 위에 이보다 더 크신 이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나오지만요. 아머리 사람 시온과 옥 이 두 남왕국과 북왕국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하방도요. 그 두려움 때문에 발람 왕이요. 발락이라는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 백성을 좀 저주해 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요. 결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자꾸 뒤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거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지금 이 순간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쁨으로 홍양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삶의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렵다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불만의 말이 넘쳐나오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때로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은 아마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로의 군대와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저희들이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일날만 이렇게 많이 오셔서 예배하지 마시고요 수요일 새벽 여러분의 가능한 시간을 하나님께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드리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하루 온다고 그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더 자주 찾으셔야 돼요. 자주 찾으셔야 합니다. 찾으시겠습니까?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요 맹목적으로 이 장소를 찾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집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직장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크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